지금도 tv에서 한석준 아나운소를 보면 뭐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노란잠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책입니다 한석준의 말하기 수업 말하기에 자신이 생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작가는 한석준이구요 인플루엔셜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금년 8월 23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몇년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윌라 오디오북 무제한 6개월 서비스를 이벤트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윌라 오디오북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오디오북을 좀 재미를 느끼셔가지고 가족회원으로서 어머니께서 주로 사용을 하시고 저는 가끔 한 번씩 들어가서 뭔가 볼게 없나 싶어서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는데 최근에 들어갔다가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있네 싶어가지고 한번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읽었다라기보다는 들었다라가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도 한석준 아까 짤막하게 언급을 하긴 합니다만 한석준 아나운서는 오래전에 2007년경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말 겨루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말 겨루기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 딸아이가 지금은 이제 다 큰 성인입니다만 제 딸아이가 유치원생이었었는데 출연기에는 사진 찍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굳이 2년이라고 일부러 엮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한석준 아나운서를 그 전에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05년? 05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물래역이었을 거예요 물래동 근처에서 누가 대리를 불러서 갔는데 그분을 태우고 삼성부까지 갔거든요 그분이 한석준 아나운서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KBS 아나운서라고 하고 우리말 겨루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문득 어? 그거 하면 나갈까 싶어서 신청을 했다가 이제 우리말 겨루기에서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유명인사인데 어쨌든 그런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또 방송에서 출연했고 이랬다 보니까 지금도 TV에서 한석준 아나운서를 보면 뭐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출연을 해서 아마 3등인가 4등인가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꼴찌 했구나 제가 꼴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되게 아쉬워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게 2015년 그때는 조수빈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을 텐데 그때 출연을 해서 그때는 2위 동점이 돼 가지고 다른 한 분하고 저하고 2등 결정전을 치렀는데 거기서 떨어졌죠 그래서 또 3등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꼴띠 했었고 3등 했었고 그럼 이제 한 번 더 출연하면 2등 다시 한번 출연하면 2등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두 번 정도 출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그 한석준 아나운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 라이브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돌아가다 라이브를 보다가 그 딸아이하고 찍은 사진 보내드렸더니 야 그 시절 생각이 납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책은 작가가 아나운서를 시작하면서 배운 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윌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오디오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성우가 직접 녹음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북의 퀄리티가 되게 좋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 책은 작가가 직접 녹음을 했어요 아무래도 작가가 말하는 직업을 갖추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책은 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리고 꽤 좋은 방식으로 책을 오디오북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일로 오디오북에서 다른 책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모르는 성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석준 아나운서는 TV에서 듣던 목소리다 보니까 뭐랄까 좀 익숙한 목소리라서 조금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야 목소리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을 처음 듣기 시작할 때는 막연하게 아나운서로 살면서 듣기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담은 에세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읽기하고 발음 잘못될 수 있는 발음 이런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을 하고 저는 사실 다운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PDF 문서로도 제공을 한대요 원고를 그걸 보고 발음 연습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까지 어떻게 발음 연습을 하세요 하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음 본인의 발음이 좀 부정확하거나 어색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제시하는 훈련 방법을 따라서 해보시면 꽤 유용하게 트레이닝 할 수 있지 않을까 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글로다가 읽었으면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읽었으면 되게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예 작가가 글로 써놓은 말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 내용을 말로 하는 것과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윌라 오디오북에서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중 들었던 책들이라고 얘기하겠죠 들었던 책들 중에서 이 책의 의도와 가장 잘 맞는 오디오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니까 한석경 아나운서가 이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나 봐요 거기서 있었던 수강생들 다양한 사례들로 소개하는 것도 있어서 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경험담과 본인이 이제 아나운서 하면서 겪었던 경험담과 그리고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담들을 충분히 아우르는 그런 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말하기 하고 어떤 직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담은 다양한 책들을 꾸준히 써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석경 아나운서의 말하기 수업 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런경선생이었습니다